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랜만에 두가지 겨울콘사를 설명을 드릴께요 왼쪽꺼가 119697번 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게 여기 가는 센존 하나 꼬불꼬불한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들어갔고 이제 반짝이가 들어 왔는데 알갱이가 있는 반짝이 있죠 그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알갱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겨울울 종류하고 감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따가와서 못입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굵게 감은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실들 사이에 좀 숨겨지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에 돌출된 요 자체가 골드색 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크지 않아서 예 이렇게 아주 민감하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실드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메탈 자체에 좀 알러지 같은게 있으신 분들은 안쓰시는게 좋구요 약간 여기 이제 그린색처럼 보이는게 멜란지 느낌의 파스텔 그린이라서 완전 초록색은 아니에요 검정색하고 이런 계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97번 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아까처럼 반짝이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이제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좀 보라색 부분 나왔다가 실버 부분 나왔다가 약간 보라색 카키 같은 그런 컬러 나왔다가 좀 다양한 컬러가 나오는 예 그런 반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좀 보라색 부분 나오고 실버 부분 나오고 또 핑크색 나오고 예 그런 식으로 여러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램술이나 울 종류는 핑크색 계열하고 아주 연한 베이지 계열 그리고 회색 계열 예 회색도 실버 그레이처럼 아주 연한 계열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 보라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